손권의 분노 유비를 지켜보는 조자룡은 복장이 터졌다. 문득 제갈량이 준 비단주머니가 생각난 조자룡은 급히 주머니를 끌러 두 번째 묘책을 읽어보고는 즉각 유비를 찾아갔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제갈군사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조조가 주공이 안 계신 틈을 타 50만 대군을 이끌고 적벽의 패전을 서륙하러 형주로 쳐들어온답니다. 어서 주공께서 형주로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만일 지체하시면 이를 그르치니 서두르십시오. 유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알겠소. 일단 조 장군은 물러가 계시오. 손부인이 조자룡의 말을 듣고는 유비에게 물었다. 유황숙은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유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부인, 부탁이요. 나는 가서 형주를 지켜야 하니 부인이 내가 빠져나갈 길을 좀 열어주시오. 손부인은 한참을 주저하며 심사숙고하더니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저는 이미 유황숙의 안사람입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형주로 빠져나갈지 계책을 논의했다. 그들은 정월 초하루에 강변으로 조상의 제사를 모시러 간다 하고는 그 길로 형주로 도주하기로 했다.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 오 부인은 유비와 손부인이 조상의 제사를 모시러 길을 떠난다고 하자 아무 의심 없이 쾌히 보내주었다. 유비는 말을 타고 손부인은 수레를 타고 형주로 향했다. 조자룡은 군사 500을 이끌고 앞뒤에서 유비와 손부인을 호위했다. 그들은 선함을 벗어나 형주로 부지런히 길을 재촉했다. 손권은 물론 전날 연회에서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돌아와 유비와 손부인의 도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이 되어 겨우 깨어나서는 유비와 여동생이 형주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된 손권은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는 당장의 진무와 반장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당장 군사를 이끌고 밤낮없이 쫓아가서 그들을 끌고 와라. 그들이 떠난 후 정보가 아뢰었다. 저들이 유비와 손부인을 쫓아가 잡는다 해도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손부인께서는 주공의 여동생이고 오 부인의 따님이며 또한 지하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감히 어쩌겠습니까? 그러자 손권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장흠과 주태에게 건네주며 비장하게 소리쳤다. 이 칼로 유비와 내 누이의 목을 가져오라. 방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유비 일행은 형주에 대한 걱정과 손권의 추격이 염려되는 초조하고 불안한 길을 가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손권의 병사들이 앞뒤에서 유비 일행을 가로막았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조자룡은 제갈량이 준 마지막 비단주머니를 풀어 계책이 담긴 종이를 유비에게 바치며 읽어보라 하였다. 유비의 얼굴에 수심과 갈등이 가득 서렸다. 그는 손부인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부인, 이혼인은 본디 주유와 손장군이 부인을 미끼로 나를 유인하여 잡아 가두고 형주를 취하려고 미인계를 쓴 것이었습니다. 허나 우리가 진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고 부인의 사내 대장부보다 넓은 마음에 은혜를 입어 이처럼 같이 길을 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늘이 내려준 복입니다. 그러나 부인의 오라버니와 주유가 병사를 보내 갈 길을 막으니 어쩌면 좋겠소. 손부인은 일말의 의혹도 없이 입을 열었다. 저희 오라버니가 육친의 정을 저버리고 저를 기만했거늘 제가 어찌 오라비 편에 서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막겠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손부인은 수레의 휘장을 거드라 명하고는 길을 가로막은 서성, 정봉, 진무, 반장, 내 장군을 향해 의연하고 도도하게 꾸짖었다. 너희들이 지금 한나라 황실의 숙부이자 동호 군주의 여동생이 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이냐.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가는 길이거늘 병사를 끌고 와 갈 길을 회방놓다니 정말 무험하구나. 그 자태는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는 대장보다 더 의젓하고 위압적이었다. 손부인의 희고 고운 얼굴에는 여느 장군들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할 노기와 위험이 실려있었다. 장군들도 손부인의 꾸짖음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양옆으로 유비일행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장흠과 주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비일행이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났을 때였다. 그들은 장군들을 문책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없는 노릇이었다. 장흠은 서성과 정봉에게 어서 가서 주유에게 이 일을 보고할 것을 명했다. 명령을 받은 이들은 부리나케 돌아갔고 남은 이들은 수로와 육로로 나누어 유비를 뒤쫓기 시작했다. 유비일행은 손권이 보낸 장군들을 간신히 떼어내고 마침내 낭포에 도착했다. 그러나 뒤에는 두 사람의 목을 치러 뒤쫓아오는 무리들이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오고 있었다. 앞에는 강이 버티고 있으나 배가 없었다. 유비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호련 배 스무척이 표표히 돛을 날리며 유비 앞으로 다가왔다. 두 자룡은 유비와 손부인 일행과 말을 서둘러 배에 태웠다. 유비가 배에 오른 순간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제갈량이 단정한 모습으로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공명이 이곳에서 주공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마음을 놓으십시오. 유비는 반가움과 부끄러움에 목이 메어왔다. 손권의 장군들이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유비를 태운 배가 강 가운데로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다. 유비 일행이 한창 배를 몰아가던 중 느닷없이 소란스런 함성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주유가 친히 수군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유비를 추격해오고 있었다. 유비의 배가 무사히 상륙하자 바짝 따라온 주유의 군사들도 그 뒤를 쫓아내리려고 했다. 그 찰나 천지가 울리는 고함 소리가 들리며 관우가 병력을 끌고 나타났다. 관우가 청령도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주유야! 내가 여기서 널 기다린 지 오래다. 관우가 공격해오자 주유와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배 위로 쫓겨갔다. 관우와 군사들은 큰 소리로 놀려댔다. 주유의 묘개가 천하를 편안케 했네. 손부인도 모셔가고 군사도 물리치네. 이 소리를 들은 주유는 우라통이 침인 나머지 화살맞은 상처가 다시 터져 배 위에서 완전히 혼절하고 말았다. 제갈량의 계략은 순조롭게 딱딱 들어맞아가고 있었다. 손권과 주유는 유비가 손부인까지 대동하고 미꾸라지처럼 자신의 손하귀를 벗어나자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즉각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취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다. 손권은 곧장 문무백관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었으나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지금 유비와 전쟁을 한다면 필경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적벽에서의 대패를 서륙하려 들 것입니다. 차라리 허도의 천자께 조서를 올려 유비를 형주 목으로 봉해달라고 하여 유비를 안심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조도 우리가 유비와 돈독한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여기고 감히 동호를 넘부지 못할 것입니다. 이후에 조조와 유비를 이간시켜 어부지리를 취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아래옵니다. 전원이 유비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나선 데다 무사들의 계략은 손권이 듣기에도 그럴듯했다. 손권은 결국 사자를 허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손권과 유비가 머리를 싸쥐고 암투를 벌이고 있을 때 조조는 동작대를 완성하고 성대한 연애를 베풀며 한창 흥겨운 기분에 빠져 있었다. 그는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는 나무 위에 걸린 비단점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비단점포는 저 관역의 붉은 점을 명중시키는 자에게 상으로 내리겠다. 그대들의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보라. 무관들은 제각기 활과 화살을 준비했다. 그들은 승상에게 최고의 명궁으로 인정받고자 현란한 활숨씨를 자랑하며 붉은 점을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무관들의 활겨루기가 끝나자 조조는 이내 문관들에게 시를 짓게 하여 이날을 기념하게 했다. 무사와 문신들이 앞다투어 훌륭한 식구를 지어 바치니 조조는 더욱 기쁨에 겨웠다. 조조는 술과 분위기와 시와 흥에 취해서 주절거렸다. 나는 한나라 황실을 위해 한몸을 바쳐왔네. 만일 내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서서 제가 황제네 왕이네 설치고 다닐지 모르는 일이지. 내가 병권을 쥐고 있는 것도 그런 조무래기들이 왕실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네. 내가 만일 딴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조를 정말 잘못 본 걸세. 이 말을 들은 문무대관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조조를 칭송하며 재배를 올렸다. 술이 시흥을 도두자 조조가 시를 한 수 쓰려고 하는데 후련 동호회 사자 화흠이 왔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화흠이 올린 표를 본 조조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형주를 차지했으며 형주 목에 봉하라고? 손권의 누이와 혼인을 해? 드디어 현덕이 어깨에 날개가 도닫구먼. 조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흥은 깨질 대로 깨졌고 술기운도 온대간대 없었다. 정욱이 곁에서 가나였다. 이는 손권이 승상의 보복전쟁을 피하고 유비를 견제하려고 꾸민 계책입니다. 유비를 조정에 청거하여 유비를 안심시키고 승상과 유비를 원수지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자는 것입니다. 어서 조정에 표를 올려 주유는 남군태수로 봉하시고 정보는 강하태수로 봉하시고 화흠은 대리사소경으로 봉하도록 하십시오. 틀림없이 동호와 유비가 더욱 원수지게 되고 승상께서는 중간에서 일거양득을 취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였다. 옳은 말씀이오. 조조는 정욱의 계략을 따랐다. 주유, 정보, 화흠은 각각 뜻하지 않게 화려한 감투를 쓰게 되었다. 남군 태수가 된 주유는 형주를 취하고 싶은 생각이 더욱 관절해졌다. 주유는 바야흐로 손권에게 표를 올렸다. 노숙을 형주로 보내 유비에게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는 것이었으니 손권 역시 이를 수긍하여 곧 노숙을 형주로 보내려 했다. 그러자 노숙이 손권에게 말했다. 유비가 서천을 취하고 나면 형주를 돌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손권은 복장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서천만 취하면 돌려준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좀 채 군사를 움직일 기미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서천을 취하겠습니까? 세월이나 끌어보자는 수작이지요. 손권이 밀어붙이자 노숙은 형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노숙이 형주로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다. 노숙이 들어오면 주공께서는 그저 통곡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이 시키는 대로 노숙이 안으로 들어오자 주저앉아 대뜸 방성 통곡을 했다. 노숙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했다. 아니 유황숙, 대체 무슨 일로 저를 보시자마자 그렇게 우시는 겁니까? 제갈량이 대신 설명했다. 자경이 오신 이유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형주를 돌려받으러 오신 게지요. 그러나 유황숙은 서천이 같은 유씨 집안 땅이라 쉽사리 취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기다 형주를 돌려드리면 몸을 기댈 한 뼘 땅도 없으니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자 진짜 서름이 복받쳤다. 슬픔에 겨운 울음이 절로 터져나와 그칠 줄을 몰랐다. 노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제갈량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간청했다. 유황숙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주를 돌려받는 일은 좀 미루어 주십시오. 동호로 돌아온 노숙이 주유에게 유비의 정황을 알리며 형주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자 주유는 어이없는 얼굴을 하였다. 또 제갈량에게 넘어가셨군요. 절대 더 이상 형주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다시 형주로 가서 동호가 유비 대신 서천을 취해서 유비에게 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서천과 형주를 맞바꾸자고 한 다음 서천을 취하러 가는 길에 유비에게 들르는 척하고 그대로 형주를 쳐야겠습니다. 노숙은 다시금 형주로 향했다. 노숙이 형주로 오자 제갈량은 유비에게 일렀다. 무조건 자경이 하는 말을 좋다고 하시고 음락하십시오. 노숙이 주유가 이른대로 말을 전하자 유비가 대답했다. 대신 서천을 취해주신다니 정말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비는 거듭 사의를 표하였고 옆에 있던 제갈량도 거두러 말했다. 주도독의 군대가 오시면 성문 밖으로 나가 맞아들이고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노숙은 내심 좋아 몸둘바를 몰랐다. 그는 가뿐한 마음으로 작별을 구하고 동호로 돌아갔다. 주유는 서둘러 군대를 대동하고 형주로 향했다. 그는 수군과 육군 오만을 끌고 가며 이를 악물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유비와 제갈량을 치리라. 주유는 무쇠같은 각오로 부지런히 재촉하여 형주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주변이 정막에 쌓여있고 위로차 마중나온 병사도 보이지 않았다. 주유는 얼른 정탄병을 보내고 배를 정박시키는 한편 병마 20기를 성으로 보내 어찌된 연유인가를 알아보게 했다. 병마 20기가 주유의 명을 받고 성하래 도착하자 대뜸 우레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올려보니 조자령이 성루에서 무장을 하고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다. 공명군사께서는 너희들이 길을 경유하는 척하고 형주를 취하려는 개교를 이미 알고 계셨다. 나를 이곳에 남겨두어 지키게 하셨으니 허튼 수작을 부리지 말라. 이때 급히 정탐군이 숨가쁘게 달려와 보고를 올렸다. 관훈장과 장비 등 유비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주유를 잡아라를 외치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유는 이 말을 듣고 그만 화살 맞은 상처가 또다시 터져 혼절하고 말았다. 군사들은 황급히 주유를 들쳐 업고 배로 데려와 치료를 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주유에게 병사가 보고를 올렸다. 지금 유비와 공명이 산 위에서 한가로이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있습니다. 주유는 노기가 뻗쳤다. 그가 이를 악물며 소리를 질렀다. 니놈들인 내가 서천을 취하지 못할 줄 알지만 맹세코 내가 서천을 취하리라. 주유는 전함을 출동시키라 영을 내렸다. 하지만 대군이 파구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급보가 날아드니 유비의 양자 유봉과 관우의 아들 관평이 수군을 이끌고 수로를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태를 해결하고자 주유가 막 출전하려고 나서려는 참에 제갈량이 보낸 서신이 도착했다. 주유가 서신을 얼른 뜯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부디 서천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그렇게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만일 조조가 이 틈을 타 동호를 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이니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신을 읽은 주유는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손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시각 주유의 병과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덧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탄했다.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나게 하고 또 제갈량이 나게 했단 말인가. 주유는 연거푸 탄식하다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주유의 나이 방년 서른여섯이었다. 주유가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손권은 대성통곡을 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두고 그렇게 가셨단 말이오. 이제 누굴 믿고 의지하며 동호를 꾸려나가겠소. 목을 놓아 오는 손권에게 주유의 마지막 서신이 전해졌다. 주유의 유서인 셈이었다. 손권이 이를 뜯어보니 노숙을 자신의 후임으로 도독에 봉하라는 유언이 쓰여있었다. 그렇게 하리다. 동호를 노숙에게 의지하도록 하겠소. 손권은 주유의 말을 따라 노숙을 도독에 봉하여 전군의 통소를 맡겼다. 밤에 천문을 보던 제갈량은 장수별 하나가 찬란한 빛을 뿜으며 떨어지자 주유의 죽음을 직감했다. 제갈량은 주유의 속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고 그의 죽음까지도 계산에 넣어 이를 꾸민 것이었다. 그는 곧 동호를 건너가 주유의 조문을 했다. 제갈량은 영전 앞에 제모를 차리고 술을 따르고는 제문을 읽어갔고 제사가 끝나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주유의 죽음을 애도했다. 제갈량의 울음이 너무 애절하고 구슬퍼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도 같이 붉어졌다. 이 모습을 본 노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도 공명이 슬퍼하는 걸 보니 정말 주유를 아낀 모양이군. 주유가 도량이 좁아서 죽음을 자초했소. 조문을 마친 제갈량이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려타려는 순간 제갈량의 소매를 붙잡는 이가 있었다. 그는 제갈량을 잡고 크게 웃으며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는 주유를 화병으로 죽게 해놓고는 시침을 떼며 문상을 와 온갖 슬픈 척은 다하며 울고 가는구먼. 강동에는 이를 눈치챌 인물이 없는 줄 아는가? 강동에는 이를 눈치챌 인물이 없는 줄 아는가? 그는 바로 봉추 선생 방통이었다. 제갈량과 방통은 서로 손을 잡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해후의 정을 나누었다. 서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가 헤어질 때가 되자 제갈량은 방통에게 서신 한 통을 주었다. 일이 뜻한 바대로 되지 않거든 유황숙에게 오게. 제갈량은 그렇게 말하고는 동호를 유유히 떠났다. 서신의 내용은 물론 제갈량이 유비에게 방통을 천거하는 것이었다.